안녕하세요! 현실점에! 여하수익! 나아영입니다! 네! 설 음식이에요? 생선! 비빔밥! 설날에 음식과 함께 먹는 음식 중 하나! 너! 두부! 저는 한 20만원 넘게! 두 만원! 저희 엄마 오늘 생일이에요! 많이 달듣기꾼! 우리 엄마! 엄마 위에서 집에 가서! 엄마 생일권 만들자! 네! 케이크 먹어요! 아이스크림 케이크! 아이스크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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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리바디디디디디디디디 뿅뿅! 뿅뿅! 다행이네! 우 decreased생각입니다! 막상 Technmaking 우리가 ingredients있는 nothing 그냥 좋은데이스크림에 다 Cancad. 다친다. 잘 먹었지? 다친다? 게살이 완성됐지? 다친다. 다친다. Is it a cat? 나 9 얘들이 온라아 얘들이 온라아 얘들이 온라아 미스고 2 미스고 2 사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그랬잖아!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